광합성 광합성 어디에서? 좋아요 아 맞아 벚꽃 벚꽃 폈다만 아 벚꽃 보고 싶더라도 자다 깼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 말을 못했구나 내가 제가 격리 기간이어서 혹시나 문제 생길까봐 못하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몸무게 한 한 71kg 정도 되지 않을까 하하하하하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어 나중에에요 나중에 전 슈팡채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치킨인지 보고 어 격리 기간 동안 뭐 한국에서도 격리를 하긴 했는데 참 시간은 소중하다 아껴 쓰고 잘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열심히 삽시다 여기는 지금 아침 6시 15분이구요 저 요즘 일찍 일어나서 뭐 이 시간 익숙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이거 뭐 고를 수가 없는데 너무 다양하게 좋아하는데 레쓰고 그러게요 덕 어떻게 쌓았길래 제가 한국 돌아가면 벚꽃이 있을까요? 없을 것 같은데 뭐 볼 수 있으면 보고 싶죠 저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의 황금막내 전정국이입니다 전정국이가 애교 3개의 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지금 따라하고 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 안해! 오케이! 인정! 밤 잘생김 그럴까요? 그래미 이후에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못 이기실걸요? 저 그 고수예요 완전 저 규칙적으로 먹진 않고 그냥 먹고 싶을 때 먹어요 아니면 그냥 준비해 주시면 먹고 혼자 있을 때는 딱히 안 챙겨 먹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? 알았어 온다 내가 아 봐야지 봐야지 그럼 점점 더 좋아해주면 되지 않을까?